안녕하세요 비버 블로그 로아입니다 우리 아기 엄마들은 다 거쳐간다는 그 애플비가 이 베이비 비버 앱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짜잔! 자 애플비 두 조각 퍼즐인데요 퍼즐 놀이와 동시에 단어를 배울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놀이 도구라고 해요 자 이렇게 알맞은 조각을 찾아서 맞추면 퍼즐이 완성되는 건데요 베이비 비버 앱 안에 이 퍼즐 놀이가 최초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베이비 비버 앱 하나만 있으면 퍼즐 조각 잃어버릴 일 없이 언제 어디서나 퍼즐 놀이를 즐길 수 있겠죠? 지금 모바일에서 베이비 비버 앱을 만나보세요